음, 뭔가요? 이제 시작인데 뭐. 모르는 겁니다. 달라, 너무 달라.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? 나 지금 좀 어지러워. 이 면은 조금만 봐주실래? 난 눅눅히 내 뒤로 가고 있어요. 제 양껏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작은 애는 저녁 먹어요. 어디 이런 미개한 일반 신 따위가. 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진짜? 진짜로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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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올리브